수학의 답 과로 4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전개 방법에 대한 유형입니다 지금 이 과로가 4개 보이죠?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건 5개네 심지어 그죠?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과로가 여러 개 있는 식의 전개를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총 2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일단 이 문제는 오늘 제시해드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의 답에서도 벌써 몇 번째 여러분들께 이 유형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 보이는 4가 2의 제곱이고 16이 2의 4제곱이고 256이 2의 8제곱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뭘 쓰면 돼요? 이렇게 둘에서 합차 공식을 써서 a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다 그죠?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a 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이 a 4제곱 더하기 16 그 다음이 a 8제곱 더하기 256이니까 이렇게 둘이 다시 합차 공식이 돼서 a 제곱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a 4제곱 더하기 16 마지막으로 a 8제곱 더하기 256이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둘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의 8제곱 빼기 16의 제곱은 256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뒤에는 a의 8제곱 더하기 256이 있어요 256의 제곱은 좀 어렵죠 그죠? 그 256은 2의 8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2의 8제곱으로 고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다시 합차니까 a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m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a의 지수가 16이고 2의 지수가 지금 16이니까 m분의 n의 값이라는 것은 16분의 16이니까 얼마가 됨을 할 수 있다? 1이 됨을 알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개하는 형태 말고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또 클립으로 선생님이 제작하겠지만 이렇게 괄호가 여러 개 있는 식의 전개 방법 중에 치환을 통한 게 있어요 뭐냐면 a 플러스 1, a 플러스 2, a 플러스 3, a 플러스 4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죠 왜? 왜? 저것처럼 뭔가 이렇게 제곱의 차로 묶이면서 항의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죠? 우리는 항이 여러 개일 때 줄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? 아주 쉬운 거 같은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을 하죠 어떻게 할 거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? 1과 4, 5죠? 이렇게 둘 더하면 얼마죠? 5죠? 이것끼리 묶어서 전개합니다 전개할 때 이거 다 한 다음에 거기다 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을 묶어보면 결국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4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묶으면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,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 앞에가 a 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4가 될 테고 뒤쪽은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 됩니다 맞죠? 그러면 여기 있는 a 제곱 플러스 5a가 똑같이 보이니까 그것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? t 플러스 4 곱하기 t 플러스 6이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? 불러봅시다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t니까 10t 그 다음에 4, 6에 24 그럼 다시 t 대신에 뭐 하면 돼? a 제곱 더하기 5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돼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왜 선생님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요? 왜? 상수항의 합이 1 플러스 4, 5 2 플러스 3, 5가 결국 뭐가 돼? 바로 1차항의 계수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같다는 얘기는 상수항의 합이 같다는 얘기는 1차항의 계수까지 같아질 테니 똑같은 부분이 보여서 치환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괄호가 여러 개인 것 중에 운을 다룬 거는 바로 뭐였다? 아! 연속한 합차 공식을 쓰는 유형이었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승리 그는 자신의 합과가 della 랩이 같은 것들도 승리 그는 X-3 플러스 4, 5가 갑자기 돌아가anz content 이 작품은 본인과 특수하게 시정한 것들도